안녕하세요 몸치차치연구소장 와이준입니다 쉽고 빠르게 엔믹스의 롤러코스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맨 처음은 다리를 잘 보도록 합니다 오른발이 킥을 찰 준비를 할 거예요 이때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두 개를 붙입니다 이 상태가 준비예요 어떻게? 오른발을 잡은 상태에서 준비 오른발을 킥을 찰 거야 찰 때 왼손이 올라가요 킥 그 다음에 놓고 왼발을 킥을 찰 때 이 엄지검지 붙인 거를 놓으면서 오른손이 올라가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탑승을 하려면 어떻게? 안전벨트를 멜 거야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준비 1, 2, 3, 4예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 주겠어 몸이 돌아가요 자꾸 몸을 막 비틀면서 돌아가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손을 안전벨트를 맺죠 몸통을 트위스트를 해보세요 몸통 트위스트 어디 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이야 몸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무릎은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 비틀어, 비틀어 이해되나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턴을 돌 거야 준비 돌아, 돌아, 돌아 이해되나요? 아주 쉽게 되죠 어떻게? 돌아, 돌아, 돌아 너 왼쪽으로 가 하고 팔꿈치가 쳐줄 거야 그러면 턴하기가 아주 쉽겠죠 자, 하고 세 번 하고 왔죠 그 다음에 고개를 한 번 탁 쳐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손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물고기를 잡는 신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 잘 보세요 스키를 타러 갈까요?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뭐라고? 왼발부터 뛰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요? 스키를 타서 갈까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연결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세 준비 원 투 자, 안전벨트 메어 왼쪽으로 틀어요 하나 둘 셋 고개 쳤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세 번 네 번 오른발 중심 쪽으로 점프 스키 타요 스키 타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방향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양손 잘 보세요 양손이 다이빙을 해줄 거야 어떻게? 다이빙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쁜 짓을 한 번 해줄 거야 오른발을 앞으로 차주면서 맨발 중심 쪽에 들고 양손 짠! 한 번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에 자,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손은 밑에서 눌러서 둥근 해가 뜰 거야 뭐라고? 밑에서 눌러서 둥근 해가 뜰 거야 자, 이때 다리는 다리는 자, 오른발에 킥을 찼어요 킥을 찼기 때문에 오른발 중심 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그럼 다리가 어떻게 돼요? 궁짝 이해돼요? 궁짝 어떻게? 손이랑 하면 궁짝 이 리듬이 끊기지 않게 엇박자를 계속 타주면 돼 다리만 볼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다시 한 번 더 시작 원 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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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손 이렇게 했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양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서로 박수를 칠 거야 근데 이 부분 어렵단 말이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 박수를 치려면 아, 오른발을 들어야지 오, 쉬워 이 발을 내려놓으니까 아, 양옆에 있는 친구 손을 부딪히게 되네 그 다음에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아, 왼발이 들리네 이 발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양쪽 박수를 치게 되네 여기까지 다시 천천히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웨이브를 해서 다이빙을 했어 어, 나 예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박수 박수 하고 왔죠? 그 다음에 발을 크로스를 해줄 거야 오른발을 뒤로 가면서 왼발 예쁜 짓 예쁘게 마지막에 포즈 한 번 더 해주고 턴을 돌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깨에다 손 올리고 뭐 어때? 하고 천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투 파트부터 연결해볼게요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원, 앤, 둘, 앤,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자, 점프를 뛸 거야 어떻게? 그냥 가볍게 무릎을 접어서 높이 뛴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때 손은 당겨줄 거야 어떻게? 당겨줄 거야 자, 이 두 개를 합쳐 연결하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아주 크게 점프로 두 번 뛰었어요 자, 하고 왔죠 그 다음에 오른발은 열어줄 거야 열어줄 때 손이 X자 왼발이 열릴 때 팔 쳐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안전벨트를 멜 거야 메요 이해되나요? 그냥 가볍게 다리를 열어주면서 걸어주면 돼 자,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N점, 점, X자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거야 하나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다 모일 거야 왼발 가면서 하나 마지막에 깊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입으로 외쳐 안녕하세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다시 3파트 3번째 파트부터 연결해볼게요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1, 2, 3, 4 5, 6, 7, 8 안녕하세요 2, 3, 4 하고 다시 제자리를 와주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면 너무 재밌는 챌린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영상 만드세요 파이팅! 파운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오른발 척고 준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구독! 좋아요! 누르시간! 하나, 둘, 셋! 팬 жить!! 1, 2, 3, 4, 6, 8 4, 1…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You're my friend 버텨봐라 또 love going on with you 가장 높이 너는 선별총과 그 중에 백악한 You're my dear She's gonna start a world to start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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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바람에 따라 So incredible aya make me feel so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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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This is why I can't walk to the moon Let's go and set, going down, going down with you Shootin' star roll out, cause th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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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Why you make me feel so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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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Let's ride, 걷져봐, going down, going up with you 가자, your baby, let's go 어느 선 별장과, 그 중에 별 하나 Come here, my dear Shootin' star roll out, cause th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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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Why you make me feel so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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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Let's ride, 걷져봐, going down, going up with you Shootin' star roll out, cause th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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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д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Why you make me feel so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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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Let's ride, 걷잡아 Go down, going up with you 가장 높이 어느 선 별 중과 그 중에 별 한가 Come here, my dear Shooting star, roll out, close star, ride, ride, ride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I don't make me feel so high No, no, no 지금 기분이 어때 I'm incredible Let's ride, 걷잡아 Go down, going up with you 가장 높이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 타초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